모래요정 난 모래요정 모래진이야 어떡하지 소리가 안들려 박수소리가 안들려 아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 어린이들이 많이 왔네 5살 어린이 10살 어린이 40살 어린이 50살 어린이 너무 노여워하지마 난 천살도 더 먹었어 자 너희들 오늘 오페라 보러왔지 오페라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말해볼래? 우와 진짜 잘한다 너희들 선물을 줘야겠어 잠깐만 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유쾌한 오페라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너희들 책 다 읽고 왔지 어 그래 그러면 내용을 다 알겠네 어 저기 나이 많은 어린이가 책을 안 읽은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설명해줄게 배가 고픈 핸젤과 그레텔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과자집을 발견한거야 우와 맛있겠다 그러고 그 과자를 막 먹고 있는데 마녀가 나타났어 어 핸젤과 그레텔은 어떻게 되는걸까 어 잡아먹기겠다 살아남을까 하하하하 끝까지 보면 너희들도 알 수 있게 될거야 자 그리고 오늘은 오페라를 보는데 웃어도 되고 박수쳐도 되는 그런 오페라거든 너희들 웃는 연습 한번 해볼게 자 다같이 웃어볼까 하하하하 와 잘했어 자 그럼 다같이 박수쳐볼까 하하하하 오 오늘 너희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오페라가 재밌으면 구독 뿡 쏘아요 뿡 눌러주세요 나는 이따 다시 만날게 안녕 내 마음 wunder가 나의 마음 난 너희들 내 마음 이 를 내 마음 날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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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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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프다. 엄마가 하라고 한 건 다 한 거야? 아니,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맞아, 나도 정말 배고파. 할 일은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그리텔,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주신 이 우유. 딱 한 모금만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그럼 엄마한테 정말 혼나.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아빠야 춤을 추자 두 손을 꼭 맞잡고 오른쪽 왼쪽 오늘 그려 돌아요 춤추는 건 어려워. 춤추는 건 어려워. 난 정말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줘. 발을 굴러 콩콩콩콩 손을 모아 짝짝짝 오른쪽 왼쪽 오늘 그려 돌아요 발을 굴러 콩콩콩 손을 모아 짝짝짝 오른쪽 왼쪽 빙을 돌아라 정말 정말 잘한다 생각지도 못했어 나를 잘 봐 현재 다른 것도 해보자 고개를 까딱까딱 손가락으로 틱틱틱 오른쪽 왼쪽 오늘 그려 돌아요 고개를 까딱까딱 손가락으로 틱틱틱 오른쪽 왼쪽 빙을 돌아라 오빠 나를 잘 봐요 다른 것도 해볼게 양팔로 팔짱 끼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리와 둘이서 춤추는 건 기쁘고 정말 즐거워 좁은 슬픔 상징은 아냐 난 행복할 거야 둘이서 춤추는 건 기쁘고 내 맘 즐거워 그 이상 슬퍼하지 않을래 난 행복할 거야 타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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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처럼 다시 해봐 현재 이것도 못하니 멍청아 이리로 와서 나랑 같이 빙글돌아요 저리로 가라 저리가 난 바보 멍청이다 어린애랑 춤추기 싫어 그만할래 이 바보 멍청이 헌슨 다시 춤추게 될걸 타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처럼 다시 해봐 현재 이것도 못하니 멍청아 너는 좀 너를 놀러서 널 화나게 했어 난 더 이상 나쁜 남자라 춤추기 싫어 아들지 마라 동생아 나랑 춤추고 놀자 삐졌어? 야 춤추고 놀자 오케이 뮤직 큐 티티 타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타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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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 이리와서 나랑 놀자 이리와서 나라 놀자 이리와서 다시 춤추자 라라라라라라 이리와서 나를 자른제 이리와서 다시 춤추자 빈시리 나를 춤추고 노래 불러요 내 양말에 구멍 가며 새로 사들면 돼 이리 와서 살이 잘생제 이리 와서 살이 잘생제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하하하 야, 휴우, 휴우 야, 근데 알고 마음마다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행질들이 어디서 시끄러 이 못된 녀석들 봐라 일은 안하고 뭐하는 거야 하라고 한건 어떻게 됐어? 아빠와 엄마는 아침부터 헤질때까지 일만 왔는데 백협 보자 얼마나 했어 아니, 그래 양말이 이게 다야 너네 이 녀석이 시간동안 빗절 하나도 안 만들었네 길발성쟁이 이 길은 녀석들 아주 아프게 때려진 거야 아니, 현재로 아니, 왜 네 이런 우유가 다 쏟아졌네 저녁을 어떡하나 뭐, 희노 나를 놀려 봐, 아빠가 오기만 해 너가 나가 밖으로 먹일 건 찾아와 서둘러 산딸기를 가득 채워라 만약 빈손 이면 혼날 거야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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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유만 다 쏟아졌네 아 아 괜히 화를 내 손에만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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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삶도 비었네, 걸려도 없어 마실 거라건 단지 희물뿐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어 주님 더 웃어서 랄랄랄라, 랄랄랄라, 여보 마누라 나와 웃어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피엔디에 맺힌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하루하루 다 똑같아 돈 주머니는 텅텅, 뱃속도 항상 텅텅 랄랄랄라, 랄랄랄라, 배고픈 건 최고의 반찬 랄랄라, 랄랄랄랄라, 배고픈 건 최고의 반찬 부자들은 배무를까? 배무르면 행복할까? 일주일을 굶었지, 그래도 난 행복해 랄랄랄라, 랄랄랄라, 배고픈 건 최고의 반찬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배고픈 건 최고의 반찬 배 부르면 좋겠지만 가족이 있어난 좋아 혼자 사는 부자보다 가난한 내가 행복해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한 잔 술에 행복해 랄랄랄랄랄라, 여보 이것들 좀 봐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 랄랄랄랄랄라, 웬 야단이야 여기 뱃속에 거지가 있어 배고프다고 나를 괴롭히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배고픔은 나뿐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난 그렇게 생각해 아, 거기 뱃속에 거지들이 배가 고파서 신나게 퍼마셨군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physicady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뮤 owned 랄랄랄랄라, 연습해 좋아요 술주정 하는 걸 참 관심하군요 좋아 이제 한 번 보자고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아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저녁은 무슨 저녁 귀찮자 귀찮자 지갑도 시원하게 피한지 랄랄랄라 랄랄랄라 웃어요 여보 웃어요 내가 돌아왔잖아 봐 여보 여기 먹을 것들은 아니 이게 뭐야 햄과 버터 빵과 버터 기름갈 때 맛있는 게 정말 맞는 감자 야파 아 멋져 해만 향기 좋아해 커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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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오늘말은 즐겁게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없었어 오늘말은 즐겁게 오늘 대단한 날이야 산 너머 저편 마을에 엄청난 축제가 열렸지 결혼식에 축제 행렬 폭죽 놀이 멋진 공연 잔사할 땐 이 때구나 놓칠세라 머리를 썼지 동네 잔치하려면 쓰고 닦고 해야지요 좋은 비를 골라서 집집마다 다녔지 빗사려 얼마게 빗사려 이거는 거미줄도 잘 없애니 빗자루여 당장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싼 값에 다 팔았다 하네 어서 빨리 포도주와 유리잔을 가져와요 맥주가 어때요? 좋지 족배를 시작합시다 어이구 시원한것 어이구 근데 우리 헨젤과 그레텔은 어디갔어? 말도 말아요 왜? 일을 다녀왔더니 응 이 꼴 좀 보세요 시킨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집안 꼴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둘이 놀고만 있지 않겠어요 이 너무 자식들 옆집에서 가져온 우유마다 다 엎어버렸다구요 헐구메 어떤 우유를 오늘 우리 저녁도 굶을 뻔 했다구요 뭔 소리여 내가 가져왔는디 그것 갖고 안되거든요 얼마나 먹을라고 아이고 근데 우리 헨젤과 그레텔은 어디갔냐니까 그래서 한 딸기라도 따오라고 저 숲속으로 보냈죠 뭐? 저 숲으로? 저 숲으로 어느 숲으로? 저 숲 왜그래요 어이구 뭐야 그걸로 뭘 하려고 이 빗자루 빗자루 마녀는 언제나 이것을 타고 다녀 빗자루 타는 마녀 마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숲속에 살았지 한 밤중에 어두운 밤 이 빗자루 타고 사냥을 해 빵! 저 지붕 위로 저쪽 마을 지나 저쪽 산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 안개와 폭풍 속에서도 어린아이 어린아이 사냥하는 마녀 부서우라 부서우라 부서우마녀 어린아이 잡아 데리고 가 바스락 바스락 과자집에서 아이들을 구해어내어 통통한 과자 가도 놓지 마녀 부서우라 이 속셈은 어린아이를 통통하게 살을 지워 까만 오븐 속에 집어넣어 굽네 다 익을 때까지 문을 잠그지 오븐 속에 오븐 속에 과자가 된 아이들 그럼 그 아이들을 먹어 치우겠지 마녀에게 마녀에게 제발 어떻게 아이들 어서 찾아요 헤이 여보 잠깐 기다려 여보세요 우리 둘이 같이 잡아야요 잠시 who 지절로 부를 그리 이 부를 부를 그리 그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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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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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동에서 서쪽까지 쉬지 않고 언제나 딩동 딩동 황금빛 햇살 내리고 햄에 찬란 햄에 날 때 아침 이슬을 잠 깨어 운과 들풀을 깨우지 모두가 기분 좋게 해롬할 수 있도록 황금빛 선물하지요 어서 일어나요 찬부러기 밝은 해가 또 쌓아요 찬부러기들아 고소해라 찬부러기 이상한 꿈을 보았어 조용한 바람에 나뭇가지 춤추고 새들의 달콤한 우리 소리 숲속이는 아침 들려오네 잦은 새들의 노릇이 들었죠 사랑스러운 새들 사랑스러운 새들 행복하라지 오늘 이 창구르 깊어라 오직 잠을 잔 들리는 아침이야 들리는 아침이다 오 수이 오 나로 오 수이가 또 있어 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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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 들리, 들리 들리, 들리, 들리 들리, 들리, 들리 들리 정말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잘 잔 적은 없었어 자 들어봐 나 있잖아 정말 멋진 꿈을 꿨어 맞아 나도 그랬어 꿈에서 정말 멋진 노래 들었어 천사 하늘이 합창하는 어린 소리 빛나는 보름 장빛 빛광채 나를 감싸주고 하늘로 돌아갔지 저기 하늘에 아름다운 꿈을 드리고 그 빛은 저기처럼 어라 황금빛 광채와 같이 술을 놔서 천사들이 내려와 순추고 놀며 행복한 시간들을 나도 천사를 봤어 못 봐도 천사를 봤어 못 봐도 천사를 봤어 괴롭게 다 됐어 행복한 꿈이었어 잠con 잠권 점권 잠권 세상에 기적이 일어 났어 한번더 본적 없던 한번더 본적 없던 한번더 본적 없던 이 멋진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 숲속에 완전히 분명히 멋진 분이 살고 있을 거야 화자로 만들었지 이 집에는 착한 사람이 살고 있겠지 이의 행복은 나의 너무 좋았다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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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집을 먹냐 소리 들었어 하나 서로 소릴 거야 와 맛있어 저것은 거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정말 맛있는 과자 정말 멋지지 이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없을 거야 와 와 맛있어 정말 맛있어 아이고 오 마신다 이 뼈 껍질 받는 바랍소리 소릴 거야 잠깐 기다려봐 눈물같이 만일 수도 먹기나 해 걱정하지 마 잘 들어가 바랍소리 걱정 말고 써먹어봐 뭐야 누구야 따줘요 천사들 귀여운 아이들 날 찾아왔니 착하네 귀엽고 사랑스런 놈들 누구야 더러워 맞아요 그래 여기 가만히 있어 겁이 겁먹지 말아라 난 친절한 로즈나야 사람들을 좋아하지 건젬히 목매 예쁜 얼굴 난 어린이를 사랑한단다 희후렴 사랑스러운 너 가까이 오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희필필필 하하하하하하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많단다 너를 위한 또 너를 위한 것도 귀여운 녀석들 이리 가까이 오려 여기 맛있는 것들 너희를 위한 것들이지 초콜릿과 빵과 그레일 달콤한 생크림 파이들 고소한 아몬드 땅콩 국기와 사탕 전부 너희꺼야 신선한 햄버거 또 각국은 터너 치워야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 이것도 먹어보려 아니 싫어요 저리가요 멋지게 보지만 이것 이것도 하가야 난 착한 사람이야 모두들 날 좋아한단다 이리 오려 마이야 이리 온 그 영화 나와 재밌게 놀자 맛있는 음식도 먹어 모를 모를 더러고 끓어는 거야 내가 많이 먹여 살찌 울 거야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여 통통하고 부드럽게 착하고 얌전해지면 착하고 얌전해지면 얌처럼 얌전하게 된다면 자 현재 내 귀를 줘봐 내 계획을 말해줄게 이리 귀에 소리 지르려고 아니 날 위해 복을 준비했는데 오케이 착한 애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거짓말한다면 받을 때야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그랬대 저 말을 믿지 마라 가자 그랬대 도망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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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호쿠스 호쿠스 엑셋슈스 제자리에 담아니 꼼짝 말고 거기에 손과 발도 멈춰라 눈동자도 그 자리 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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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쿠스 여기에 요쿠스 그 누구도 제자리 제자리에 멈춰라 이리 따라오너라 호쿠스 포쿠스 보누스 요쿠스 말로스 로쿠스 호쿠스 포쿠스 보누스 요쿠스 말로스 로쿠스 호쿠스 포쿠스 보누스 요쿠스 말로스 로쿠스 호쿠스 포쿠스 호쿠스 포쿠스 어떻게 될지 맛있는 거 많이 먹일 거야 달콤한 빵과 개이 떠줄 거야 기다려라 바로 올 테니 움직이지 마 겁장마 아 마녀에게 잡혔네 그랬듯 조용히 정신 차려 마녀가 원하는 걸 해주는 척해 시키는 대로 가만히 마녀가 다시 와 조용히 자 얘들아 이 맛있는 것들을 먹어라 새처럼 많이 많이 먹어 호쿠스 호쿠스 홀 더 부시 움직일 수 있어 자 어서 이리로 오렴 예쁘 나 서둘러 다리가 보이지 않게 귀염뚱하 잽싸게 밥상에 차려라 냄비와 접시와 숟가락 젓가락 잊지 말고 어서 움직여 멋진 밥상을 차려와라 잘 하지 못하며 혼내줄 거다 쇼킹 자 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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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지 보게 잠 들었네 잠꾸러기야 자 잘 자라 보덕보덕 살이 찌게 곧 영원히 잠들 거야 아 잠깐 크레텔 너먼저 두드럽고 달콤한 과자로 만들어 마녀 입에 딱 맞게 포로포로폭 가로포로폭 어서 날 잡히자 빗자루야 낮 동안에 지렁이를 날아올라 빙글빙글 한 밤중에 다 잠들며 굴뚝에서 파티하지 다섯 여섯 마녀들이 모두 모여 파티하지 즐거운 밤 깊은 밤에 마녀들의 웃음소리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여섯 마녀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기 먹을 것 가져와 현재는 더 먹어야 돼 여기 있어요 포크스 포크스 홀다 부시 마법을 풀어라 빅 뭐라고 중얼거리냐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기다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히히히 기헐간이들 먹이를 쑤셨너라 차 먹어 새처럼 많이 많이 먹어 고맙습니다. 그레테 조심해 마시켓은 이렇구나 군침이 도는구나 자 그레테 이리 호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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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조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더 문을 열고 들여다보려 어서 해봐 아주 쉽지 그랬더니 조심해 미안해요 멍청해서 이해가 안 돼 엄마 보여줘요 자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멋된 마녀님 와 불 속이라 어린이들 빌로 숨지겠네 영호! 마녀를 잃었다 잃었네 모든 마녀 영호! 영이 흐르리들 마녀들 마녀들 과자가 됐네 영이 흐르리들 마녀들 과자가 됐어 멋땡말로는 사라지고 맛있는 과자를 모자 올해가 있다 야야호 야호 신나게 즐기자 야호 야호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알았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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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니 얘들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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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얘들아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 나쁜 일을 하면은 마녀처럼 벌받지 언제나 착하게 놀지 말고 열심히 나쁜 일을 하면은 마녀처럼 벌받지 언제나 착하게 놀지 말고 열심히 착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행복하지 가족을 사랑하고 너로 서로 아끼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동 이것이 진정한 행동 이것이 진정한 행동 진정한 행동 진정한 행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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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뮤직시어터 대표 이은희입니다. 정말 12월에 가장 추운 밤인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따뜻한 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맨 끝자리에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작년에 올렸던 남인 부인이 어땠을까? 그 전에 올렸던 또 돈 조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올린 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텍이 정말 그 어떤 정각에게 오페라 못지않게 정말 우리의 동심을 흐뭇하게 해주는구나, 다시 찾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정말 재밌게 보셨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여기 우리 발레리나 발레리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저도 어렸을 적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오늘의 성악가가 돼서 오페라 무대를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세대한테 또 이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어린이들 여러분들들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 사랑으로 계획하시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어린이들은 다 천재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몸속에 지니고 있는데 혹시 어른들의 잔대로 너무 규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게 자기의 속에 내재된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오늘 이 무대에서 우리 어린, 우리 발레리나들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그 다음에 축하를 수고하고 싶은 헨젤 헨젤 그레텔 아! 너무 예쁜 헨젤과 그레텔 역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나 아이답게 잘 또 연기해주고 너무 예쁜 모습을 같이 해줘서 더 무대가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의자 선생님 옆에 따님하고 같이 나와주실래요? 자, 여기가 한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왜? 놀랍죠? 낮시간에는 실은 우리 전북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주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낮시간에 공연은 평균 연령이 한 17, 18세에 우리 발레리나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산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우리 전라도 우리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외도시인 것이 맞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전국적으로 내놔도 빠지면 없는 그런 무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여기 연출 선생님 잠깐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우리 김정용 선생님이 정말 오페라로서는 처녀작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현잘과 그레테를 이렇게 연출하였습니다. 연출 선생님께 정말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오늘 이 무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뮤직실에서 축하드리는 작품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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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